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추세수급기본적분석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여러분에게 종목을 소개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석할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cswind가 되겠습니다. cswind 코드번호가 112610이죠. 112610 cswind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swind가 많이 올라왔죠. 실적이 아무래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하고 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슈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미국의 그 amp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ira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게 ampc가 있는데 생산자 세액공제 쉽게 말하면 세금을 환급해 주는 거죠. 그 보조금 반영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ira 효과와 견주한 수주 흐름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좀 더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mpc 효과로 향후 10년간 약한 2조원이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때 조금 있다가 이제 기본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약한 245억원 정도 나왔거든요. 1분기 245억 중에 ampc 즉 생산자 세액공제 세금 혜택이죠. 세금 감면 혜택 효과로 인해서 이게 이제 171억원 됩니다. 171억원 정도로 반영이 됐고 ampc를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약한 2.1%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인력 부족하고 병목현상으로 인한 생산차지 형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의 보조금이 결정되는 특징상 증설로 인한 수혜가 추가적으로 계속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ira 법안 그리고 ampc 이쪽에 관련돼 가지고 cs 윈드하고 한화 솔루션이 해당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상승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 지금 저점과 저점 온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고점과 고점 옮기는 이 추세 역시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손절라인은 얼마로 보느냐. 목표가 손절라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이죠. 6만 7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6만 7천원이고 현재 그 7만 9천원의 목표가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봐서는 1차적으로는 한 10만원. 10만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추가적으로 계속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라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손절라인은 6만 7천원. 현재 7만 6천원이거든요. 6만 7천원의 손절라인 잡고 추가적으로 한 10만원까지 보시고 추가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움직이니까 추가적으로 나중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계속 팔로업 하는 식으로 제가 종목 상담, 종목 분석을 계속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CS인드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죠. 계속 투자를 하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어떻습니까? 전세계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물론 원자력발전도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은 유럽권이라든지 북미권 같은 경우는 현재 해상풍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에는 CS윈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수급 주체가 핸들링한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 외국인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어떤가요? 외국인이 18만 3천주를 최근에 샀습니다. 한 달 동안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계속 전반적으로 매수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전일에 한 9만 3천주를 팔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추세는 계속 매수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에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차익실험 물량이 차익실험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한 달 동안 약한 20만주를 순매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손받김이 진행 중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주체에서 팔았느냐? 투신이 대부분 팔았습니다. 투신, 그리고 최근에 금투가 팔았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어떻다겠죠? 투신은 중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투신은 짧게 보고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는 그런 매매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최근에 추세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기관을 팔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수로 들어가서 신용비를 보시면 1.35% 굉장히 낮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착을 한번 보실까요? 수급 보실 때. 수급 보시면은 대착을 보면 어떤가요? 자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대착을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거를 이제 전문력으로 쇼커버링이라고 합니다. 매도친 거, 공매도친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되갚고 있다. 주식을 되갚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물량에다가 외국인 사면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겠죠? 쇼커버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대착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매도는 현재 어떠냐면은 조금씩이 나오네요.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거래, 20거래일 중에 6거래일이 공매도가 일반 매매, 전체 매매량의 10% 이상인 날입니다. 이게 10% 이상이 되면은 공매도를 많이 치는, 그러니까 전체 매매량, 매도량의 공매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10% 이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매도가 힘을 실어가면서 매도를 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6거래일 정도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매도의 공격은 받지 않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착을 해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본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는 최대 주주가 약 한 42%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대부분 이제 5%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국민연금이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자 풍력발전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조물, 풍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컨설팅 및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풍력타워, 타워 내부의 부품, 베어링. 그러니까 이 CS윈드의 자회사에 보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CS베어링이 있습니다. CS윈드의 자회사에 CS베어링이. 그러니까 CS윈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타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CS윈드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이라든지 하부구조물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부구조물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로 어디에 지금 수출을 하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터키,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쪽에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미국 쪽에 상당히 힘을 주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재작년에 1조 천에서 작년에 1조 3천, 올해 1조 8천, 내년에 2조 3천, 내후년에 2조 8천. 계속 지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천억 원에서 작년에 좀 줄어들었네요. 421억 줄어들었고, 올해 다시 회복을 하죠. 1,500억, 내년에 2,400억, 내후년에 3,100억. 지금 단위 앞에 숫자가 바뀌잖아요. 1,000억 원에서 2,000억, 3,000억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단기 순윙은 작년에 적자였네요. 올해 984억에서 내년에 1,600억, 내후년에 2,100억. 영업이익과 함께 단기 순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 보시면 부채비율이 114% 조금 넘네요. 하지만 유보율이 4,2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탄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조업이 5% 내외인데, 이 종목은 10%입니다.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PER 관련돼서 밸류에이션을 좀 더 많이 줘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내년 기준은 EPS가 3,400원이거든요. 내년 기준은 3,400원인데, 현재 구간은 PR 한 20배가 조금 넘네요. 이렇게 아까 영업이익률이 좀 높으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준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회사를 볼까요? 기업계열을 보시게 되면, 기업계열을 쭉 보시면 어떤 매출이 나오는지, 풍력타워가 대부분이죠. 풍력타워, 그 다음에 나머지 풍력타워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입니다. 자본금 변동내역을 보시는 이유는, Cb나 Bw와 같은 유상증자를 얼마나 하느냐, 최근에 1년 이내에 얼마나 했느냐, 그러면 그게 다 매물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Cb나 Bw 했으면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또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2014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되긴 했지만, 현재 2023년도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사 현황입니다. 이런 회사가 있죠. 이런 회사 중에 CS 베어링이 있습니다. CS 윈드 아메리카, 이런 회사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 터키도 있네요. 그 다음에 베트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있고, 그 다음에 CS 베어링이 있습니다. CS 베어링은 풍력타워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된 회사죠. 이런 회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을 얼마 주느냐 하면 한 500원 정도.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네요. 5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는 회사도 아니다.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현재 아시겠지만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MPC, 생산자 세익공제, 쉽게 말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실적이 계속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이종업 같은 경우는 손절라인이라고, 손절라인을 굳이 잡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요. 자, 7만 2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7만 2천원 구간이 혹시라도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조금 향후를 보고 다시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10만원입니다. 1차 10만원이고, 10만원 이후로 향후에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상 CS 윈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추세와 수급의 기본적 분석, 이 세 가지로 종목을 발굴하는 추수기입니다. 과거에는 추세와 수급의 달인, 줄여서 추수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추수로 활동을 했었고, 현재로서는 추수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여러분에게 종목을 소개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다음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